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분 소개합니다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또 이렇게 뵙는데요 전도사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?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너무 배가 불러갖고요 살이 전에 만났을 때보다 좀 더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올라오겠습니다 정말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셨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보아라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가득한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MBTI의 네 가지 기질과 기도의 롤모델 첫 번째 시간으로 SJ기질의 기도의 롤모델인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MBTI의 네 가지의 기질 SJ기질, SP기질, NF기질, NT기질의 순서대로 기도의 롤모델들을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SJ기질의 롤모델인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J기질 특별히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해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그나티우스 데 로요라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예수회라는 조직의 창시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SJ기질들은 한국사회에 가장 많고요 35에서 40%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들의 동기부여는 외적인 요인으로 책임감과 안정감인데요 또 이들의 특징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완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 비해서 인정받기 쉽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J기질들이 종종 자신들이 기준이고 표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SJ기질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또 잔소리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보 같은 데서 오탈자 같은 거를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유형 그 다음에 뭔가 순서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틀렸다고 느끼기 쉬운 유형들 그런 유형들이 좀 더 SJ기질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J기질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사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유형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5에서 40% 정도 되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SJ라는 게 S는 감각형 J는 판단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감각형은 꼼꼼하고 세밀하다 이런 뜻이고요 판단형은 무언가를 결정한다 통제한다 지적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꼼꼼한데다가 통제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아무래도 누군가를 지적하기가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성실과 또 근면 또 완결력인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라떼 기질 요즘 말로 라떼가 있다 라떼를 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 SJ기질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또 성숙해지려면 또 어떠한 유형의 롤모델들도 바라봐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다루게 될 이그나티우스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그나티우스 데이 로요라라는 이 사람은 예수의 창시자고요 네 기도를 가르쳤던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네 이그나티우스의 기도 또 SJ기질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본적인 부분의 측면은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그나티우스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투영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과업에 충실하라고 가르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관상하고 나는 가난하고 부잘 것 없는 무가치한 어떤 종이라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네 마치 이 말씀들이 현존하는 것처럼 최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관상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거두는 열매 속에 투영된 나 자신을 살펴보겠다 이런 부분들로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영성 SJ기질의 특징은 하나님과 체계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네 SJ기질들은 훈련과 질서와 역사 등을 높게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란 계속 깊어지면서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나선형의 여정이기에 네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고 풍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SJ기질들은 과거의 연결성이 이전에 선택했던 길을 반복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, 그런 체계, 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그나티우스 영성 SJ기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 기질은 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,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현지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선형처럼 깊어지는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건한 사건들을 기념할 때 그 의미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, SJ기질들은 고난주간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힘을 얻는데요 절기를 지키면서 예스 그리스도의 열정과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그나티우스, SJ기질의 기도는 과거를 기억해서 현재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예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기도, 즉 SJ기질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J기질들이 신앙생활에서 한편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비관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죄와 죽음과 같은 어둡고 우울한 부분을 지나치게 묵상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SJ기질들은 오히려 부활신앙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 가운데 더 적용할 필요가 그래서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호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역시 장단점이 지금 다 있는데 네 맞아요 아까 그 교회 절기라는 부분을 또 적용을 해주셔서 좀 와닿았는데 고난주간 이렇게 절기가 있을 때 그 절기를 진짜 기다리면서 그 절기 동안에는 내가 평소에 못 지켰던 기도생활, 경건생활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죄의식을 또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좀 너무 비관적이고 항상 좀 우울한 어떤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단법까지 주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부활신앙을 더욱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의 주관으로 적용을 해보면 주일이라는 게 주의 날,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런데 주중의 생활에서 이 유형들이 특히라도 세상에 자신들이 핍박받고 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 부분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또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할 때만 내가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주일간의 삶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그 부활의 그 경험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주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SJ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네 뭔가를 많이 해야 주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해야 뭐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 자꾸 많이 해야 주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려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의식을 느끼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 직분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직분이 세워지면 내가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고 또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고 이러면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한 두 번은 더 가야 되는 부담감도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냐면 원래 내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책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SJ유형들은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부분에서 단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꾸 리더를 교회에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를 세우면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칫 어떤 허래어식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그 분이 충분하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무적인 부분을 행사하다 보면 오히려 지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종 리더를 하다가 저는 이제 리더하기 싫어요 또 이제 선생님을 교사 직분을 섬기다가 한 10년 20년 잘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하기 싫어요 이러시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의무감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분이 사실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다음 시간에 언급해드릴 SP 기질이라는 유형의 특징들의 또 강점은 그런 자원함입니다 그 유형들의 또 반대적인 부족함은 책임감이 좀 결여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절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본받아가고 배워갈 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네 SJ 기질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말씀해 주신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사역도 진짜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하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MBTI의 네 가지 기질과 기도의 롤모델 첫 번째 시간으로 SJ 기질의 기도의 롤모델인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너무나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퀴즈를 준비하셨는데요 음악과 함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예수의 창시자이며 SJ 기질들의 기도의 롤모델인 이 성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네 오늘의 보아라 퀴즈 정리해 봅니다 예수의 창시자며 SJ 기질들의 기도의 롤모델인 성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1번 이그나티우스 2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지금 여기 한 분의 이름은 굉장히 잘 아는 분이긴 한데 네 자주자주 들어오시죠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나왔어요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너무나 친숙하지 않은 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10 우물정 9010으로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동 극동 방송 친구 추가하신 후에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아라 12화 12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MBTI 4가지 기질과 기도의 롤모델 SP 기질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전도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오늘 이 곡 선곡해주셨나요?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두 다 회로여기고 빌리포스 3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기질들도 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의 김요한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